안녕하세요. 그룹 에이티즈의 민기입니다. 에이티즈 여성입니다. 테나시아와 함께하는 스타 직방에 재능 기부로 참여하게 됐습니다.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그레이트 북스 행복한 명작 북풍이 준 선물입니다.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그레이트 북스 이야기 꽃 할망의 국밥 마지입니다. 북풍을 만나려면 워낙은 길을 걷고 또 걸어야 했어요. 밤이 깊어갈 무렵 할아버지 집에 도둑이 숨어들었어. 해가 저물자 소녀는 지난번에 갔던 요관에서 또 하룻밤을 묵게 되었어요. 도둑은 숨이 차 헉헉 대면서도 얼빠진 듯 중얼 끓였단다. 박박 바가지 박박 바가지 박박 바가지 네 더 많은 동화를 듣고 싶다면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스타 책방을 검색해주세요. 에이티즈가 추천하는 스타 책방 또 놀러올 거지? 재미와 감동이 가득한 스타 책방에 또 놀러오세요. 네이버 부모 아이템에서도 만나요. 촬영 시작합니다. we we home w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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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